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보니까 코스닥이 1.14% 오른 9.73포인트 오른 865.98 그리고 코스피는 2620.44 오늘 그래도 23포인트 올랐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섹터들의 움직임이 더 컸는지 우리 박현상 차장님 유한타 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마감 시황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관련해서도 계속 움직임이 좀 있는 거죠? 매우 큰 움직임이 있고요. 1분기 실적 마무리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에서 어제 오늘 발표한 종목들의 희비가 지수를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강하게 있었던 하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 섹터는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좀 좋지 않게 발표한 섹터 종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무슨 23포인트 프로수냐라고 얘기하실 거고요. 전혀 감이 안 오고요. 전혀 감이 안 오겠고 좀 일부 좋은 쪽을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한 50포인트 상승이다 라고 할 정도의 체감도가 아마 있었을 것 같으니까는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종가 기준 23포인트 플러스 해서 2600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2620포인트. 맞습니다. 이거를 뭐 드디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면은 그간 얼만큼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포인트 올라서 이게 1.1% 상승이니까는 거래소보다는 꽤 상승폭이 높았고 오늘 시장 상승의 주역은 아마도 아마 기간이었을 겁니다. 기간 투자자분들께서 거래소에서 5400억 플러스 그리고 코스닥에서 887억 플러스 그러니까 막상 기간 투자자분들께서 들어올 때 조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는 종목이라든지 섹터 위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조금 그래도 이쪽에 오리엔트 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오늘 낫지 않나 싶은데 수고를 보면은 금투가 47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매수세가 좀 꾸준히 됐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건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외국인 선물은 1000억 정도 매수. 지난주에 만길 이후에 외국인 1조를 샀다가 어제 팔았다가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급적인. 그래서 다른 방송들 보면은 뭐 한 9천억 산 날은 드디어 외국인들 매수가 의미가 있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날 보면 매수가 의미가 없다 그러고 일단 요즘은 정말로 그 이런 여러 가지 시향 변화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선물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홍콩이 3% 정도 올랐거든요. 홍콩? 네. 중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홍콩이 오늘 JP모건에서 중국 빅테크 기업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고 해요. 기존 같은 경우에 3월 달에는 비중 축소 등급을 부여한 예를 들어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메이투안 이런 그룹들의 7개들의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로 잡았다라는 부분이 그런데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중국이 미국 거래소에서 자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 비밀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거는 미리 나왔던 이슈인데 일단 그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슈에다가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홍콩 같은 경우도 제가 레포트라든지 이런 거 보고서 확인해봐도 굉장히 많이 빠졌다. 퍼가 8배, 9배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굉장히 싼 구간인데 그래서 지금 시황이 악화돼서 오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서 의구심이 있었던 상황이긴 하거든요. 특히 ELS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행한 것 같은 경우에 크게 많이 빠지기도 했고 일단 그런 상황이라서 코리아 상승도 반갑긴 하지만 일단은 금융상품이랑 연애하셨던 분들 꽤 많기 때문에 홍콩의 상승이 저는 꽤 반갑다라는 부분이고 홍콩 시총 상위 중에 텐센트가 5% 정도 올랐고요. 알리바바가 7% 정도, 메이투안 6% 이런 식으로 올랐기 때문에 상위 빅테크 업종 종목들이 코리아 시장을 이끌었다라기보다는 투자 심리가 매우 환기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 일단 뭐 그 어떤 부분 때문에 기관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활안되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레버리지,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특히 엔솔, 시총 상위주들이죠. 그들이 기관 투자자분들의 매수에 좀 가담을 하면서 1에서 2% 정도 오르면서 다른 섹터를 꾸준하게 이끌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전체적인 흐름 쭉 한번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업종 섹터별로 한번 좀 가볼까요? 네 일단 업종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시장이 정말로 좋을 중에 빠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제는요. 그래도 괜찮았다가 크게 실망시켰고 오늘은 오늘도 안 좋을 거야 했는데 이렇게 크게 올렸으니까는 투자하는 분들이 진짜로 많은 매수 매도 이거를 진짜로 헷갈려 저도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일단은 오늘 상승을 해서 다른 종목까지 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나스닥 선물이 지금 꽤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요? 네 일단 나스닥 선물 화이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은 강하게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엔소를 포함해서 여전히 2차 전쟁이 계속 호황입니다. 2차 전쟁? 네 오늘 아침에 레포트 열어보니까는 LNF 레포트 목표가 상향이 4개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제 실적 발표한 다음에 목표가가 굉장히 줄 상향되는 중이고요. 아시다시피 컨센트 대비해서 아마 이 내용은 어제 박근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장중에 나온 거고 오늘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종목별로 레포트들이 쏟아져 나왔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컨센트 410억 정도 됐는데 영업이 530억 나왔고요. 그래서 LNF가 3% 에코프로 비엠이 4% 정도 올랐으니까 시총 상위주들이 이렇게 세게 땡겼으면 당연히 코스닥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 일단 지금 다른 종목들로 봤을 때 대주전자재로 한 청가재 쪽이라든지 일진 머티렐드 같은 이런 업종에 있는 종목들도 6%대 상승을 하면서 일단 2차 전쟁 쪽이 좋았는데 여기서 2차 전쟁 쪽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의 핵심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후성이라는 업체 아시죠? 후성? 2차 전액이라든지 반도체형 특수가스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 후성이 장중에 거의 20%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후성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발표를 하는 상황인데 어제 장중에는 발표하고 나서 한 2, 3% 플러스 더 이렇게 움직였는데 후성도 오늘 레포터가 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영업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더 나온 상황이긴 한데 이게 지금 크게 나왔는데 보면은 LIP F6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했는데 높아진 가격으로 장기 공개약 체계를 대는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후성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솔직히 좋은 레포터는 굉장히 많이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가격 고점 논란에 불구하고 1분기 ASP는 상승을 했고 높아진 가격 기반의 장기 공개 공개약 체결 폴란드 6불화 인산 리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규모 증설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 컨센서스가 398억인데 영업이익이 어제 523억 1분기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제가 제 생각에는 탁 프로닉스에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좋은 건 아는데 보고 확인하고 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제도 저도 보면서 살까 말까 대문 투자 분들 왜냐하면 오늘 잘 안 좋아 버리면 어제 선반영한 부분이 또 차익실험 물량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붙을까 말까 붙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세게 쏘면 그러더라도 시장에서 좀 온기를 펼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 결은 달리기는 하지만 반도체 소재 업종에 속해 있는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솔브레인도 컨센서스가 497억 발표한 게 576억인데 솔브레인도 10%대 이상 쐈어요.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닝을 발표했을 때 컨센 부합 나오면 발곡 서프라이즈 나온 것만 세게 쏜다. 그리고 컨센트보다 안 좋게 나온 거는 패대기를 친다. 이런 글들이 어제 오후부터 돌기 시작을 했고요. 패대기입니까? 패대기 수준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텐데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 발표 시즌이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너무 냉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이고 이중 같은 경우는 워낙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저는 매우 반갑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적, 호실적 발표하다가 좀 말씀드린 게 최근에 진짜 많이 빠진 업종이 아시는 것처럼 엔터도 거의 크게 부러졌잖아요. 부러졌는데 뭐 YG 엔터라진이 하이브, JLP 같은 경우는 0.7에서 1% 정도 올랐는데 SM이 12% 올랐습니다. 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OP 마진이 약 25%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생각했었던 컨센트보다 컨센서스가 123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247억 나왔거든요. 물론 오늘 SM도 레포트가 몇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면 일회성 이익 요인이 다소 존재하나 본질적으로 음반을 통해 팬덤 수익과 펀더먼트를 확인시켜주는 시점이다. 그리고 일본 콘서트 재개라든지 여러 가지 오프라인 채널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하방이 오면 틈이 있는데 이건 좋겠는 레포트 그리고 또 약간은 삐딱하게 쓴 레포트 같은 경우는 목표가 하향도 있어요. 오늘 같이 나왔어요? 계속 레포트의 결은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일단 오늘은 목표가 하향한 거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실적 발표한 게 두드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많은 외국인 기관타주들의 매매가 쏠리면서 12%나 상승하는 기업을 토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니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탁 프로님이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신 듯한 아니요. 오늘 정리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시장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반도체도 그렇고 매크로 상황은 하나 좋아지는 건 아직 없잖아요. 그냥 아까도 JP모관에서 홍콩 빅테크들 의견 상향했지만 내용은 없거든요. 그냥 많이 빠진 건데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악재의 선반형이라는 측면들이 오늘 굉장히 시장이 워킹이 된 거죠. 특별한 이유 없이 오늘 오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만큼 악재드립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매력적인 순위까지 내려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코스피가 저는 당분간은 나스닥을 아웃포먼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삼성전자도 지금 좋은 거 없어요. 지금 펀더멘털 개선은 아직은 없는 거죠. 하지만 밸루에이션을 보면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툭툭툭 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SM 같은 경우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몰랐냐면 SM이 회사에서 계속 1분기가 좀 불편하다. 숫자가 잘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계속 좀 그렇게 소통을 했어요. 근데 회사도 숫자를 모르는 거죠. 직계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SM의 어떤 체력이 좋아진 거죠. 그 부분에 오늘 좀 배팅이 들어온 것 같고요. 숫자가 몇십억 더 나온 게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1분기가 쉽지 않은 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어떤 숫자를 낸 거에 대해서 오늘 시장이 좀 환호를 했다. 호응을 좀 해준 것 같고.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도 숫자 좋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 숫자를 더 뛰어넘어버리니까 지금 이 비싼 밸류에이션,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정당화되는 그런 어떤 매수세들이 나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안 좋은 애들은 일단 이거를 팔아서 딴 걸 사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탁 프로님의 뱀터 관련된 의견이 좀 있으셨고요. 자, 그리고 폴더볼 관련 주가 또 괜찮았습니다. 일단 저는 저번에 저희 방송 탁 프로님 초반 때 인뎁스 레포트를 잘 보자라는 부분이 감명을 받아요. 인뎁스 레포트. 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전기전자 쪽에서 레포트가 자주 나온 신한금투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대여섯 페이지짜리 아니고 한 50페이지짜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50페이지까지는 아니긴 하더라도 신한금투에서 오늘 폴더볼 관련해서 저 레포트가 좀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TV, 태블릿 같은 경우는 수요 픽아웃. 작년 3분기라든지 노트북도 올해 1분기, 가전은 올해 2분기 정도 픽아웃 예상을 하는데 그러더라도 주목해야 될 같은 경우는 폴더볼 산업이다. EU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0%에는 성장을 하고 2차 부품사들의 폴더볼 부품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약 70개 업체들과 탐방 미팅을 진행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런 그리고 폴더볼 수에는 1분품사들에 집중을 할 거고 이게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디스플레어 힌지 같은 경우가 내년에 업그레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실적이 아닌 23년도, 24년도의 성장성을 아마도 댕겨와야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힌지면 KH 바텍, 세경 하이테칸이겠습니까? 파인테크닉스라든지 에스코넥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디가 이런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을 확인할지는 아직은 모르긴 하겠는데 기존 힌지보다 개폐가 더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기존에 중화권 제조사가 폴더볼 채용했던 물방울 타입의 힌지를 테스트 중이라는 부분 그래서 부품의 업그레이드는 공급 단가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는 몇 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들 중에 다수의 업체가 힌지 공급을 위해서 치열하게 지금 경쟁 중이다. 그런데 이 레포트 같은 경우가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그런데 사실은 어제부터 폴더볼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꽤 강한 패턴으로. 그런데 막상 그제까지 차트 보면 폴더볼 관련주들 손 나가기 힘들거든요. 정말로 손 나가기 힘듭니다. 그냥 크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언제 쉴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3, 4년 전쯤에 처음 폴더볼 관련 매매할 때는 그때 폼팩터 변화라든지 뭔가 멋있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조금은 뒤에 있는 부분이니까 막상 손대기가 좀 어렵긴 하다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좀 현장의 소식을 들여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케이시 바텍이랑 파인텍스장 종목들이 한 6, 7%대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레포트 보시면서 이 산업이 실적으로 성장할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고수 논란 이런 쪽도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서 좀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으로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 안에서도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원래 이제 원익 QNC 실적 나오면서 소모품 쪽으로 한번 쫙 갔다가 그러다가 잠깐 후공정 움직였다가 ISG 같은 또 움직였다가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회사들 실적이 나왔는데 솔브레인이 나왔는데 소재 회사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심층 인터뷰에서 나오신 작가님 황제분 황제님 황제님이 이제 소재 회사들에 대해서 좀 그때 좀 터치를 해주셨잖아요. 원재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장은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1분기. 원가를 전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전가를 다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좀 비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얘네들 좀 팔았다가 소재로 다시 가고 그다음에 또 폴더블도 많이 비워져 있죠. 힌지 노이즈가 나오면서 KH밭에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올해. 그런 부분이 조금 메이크업하는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계속 로테이션인데 중요한 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 크게 펀더멘털 문제없으면 이런 로테이션 때문에 조종받잖아요. 이런 때는 저는 굳이 같이 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모든 섹터를 순환매를 잘하실 분이 아니면 그냥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빠진 종목들은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오늘 빠졌다고 너무 이렇게 슬퍼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 오른 것들이 오른 종목들이 기존에는 진짜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대부분 그거죠. 올라갈 때 사회하고 싶고 빠질 때는 무서워서 팔고 싶고 이런데 요즘 그렇게 하면 작년에는 통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엔 주도주가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거 팔고 주도주를 엎었으면 수익이 낫거든요. 그런데 올해 했으면 진짜 반대로 거둘납니다. 그러니까 각자 내가 좋아하는 섹터라는 종목이 있으시긴 할 거예요. 그걸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가는 매매는 좀 위험하다. 요즘은 특히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추세가 나와주면 위로 그러면 그럴 때는 좀 그게 가능한데 아직은 이제 추세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화장품 쪽은 어떻습니까? 화장품이 저번에 왔을 때 이제 LG생활건강 말씀드리고 실적 너무 안 좋게 나와서 크게 부러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발표 안 한 업체들 예를 들어서 코스맥스라든지 콜마비에 매치 이런 종목들이 발표를 하면서 코스맥스가 마이너스 12% 그리고 한국콜마가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크게 많이 빠지긴 했어요. 마이너스 6% 전연대비 영업이 감소했다. 중국 주요 도시봉쇄 영향이 1분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2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한다. 일단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안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컨센트 대비해서도 컨센트이 영업이 코스맥스 이전으로 그러니까 137억이 나왔는데 이게 46% 하얀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200억 대 이상 컨센트 가중이 있음에 불구하고 크게 부러졌다. 그러니까 보면 잘 버틴 게 아니라 살살살살 밀리다가 꽉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빨리 중국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거는 빨리 끝났으면 하여튼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상황이 같은 데가 조금씩 풀리고 있죠. 조금씩 풀린다고 하죠. 좋게 말아보면 좀 빨리 풀린다는데 또 뭐 상하이고 테슬라 공장이 하면 일주일 후에 풀린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안 좋을 땐 또 악재로 받아들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풀렸으면 바람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이 코스맥스는 OEM이니까 차회로 논외로 한다고 해도 중요한 거는 봉쇄 때문에 지금 언행이 안 좋은 건가 시장이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 훼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코스맥스는 사업을 많이 벌려놨잖아요. 중국, 미국.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언제 BEP를 할지 모르겠고 중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체력이 약한 거예요. 이 정도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컨셉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어떤 크래식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실망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고 이제 오늘 사실 상해 봉쇄가 해제된다는 얘기 오늘 좀 나왔잖아요. 많이 좀 완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들의 주가는 전혀 오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더 빠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고민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라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라면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또 농심 좋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농심이 오늘은 급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뭐라 그럴까요? 이런 업종 수납매를 쫓아가기가 진짜로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음식류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음식류? 네. 이게 막상 농심 같은 경우가 실적이 실적 컨셉 부합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오늘 증권사에 나온 산업보고서를 보면 2분기부터 이제 좀 가격 정가가 좀 어려워질 예정이고 그리고 특히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전통적으로 이제 라면 업체 같은 경우는 비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1분기부터 상대적으로 1분기부터 안 좋을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농심이 거의 7% 정도 빠졌거든요. 그런데 농심이라는 종목이 6.8% 정확하게 빠졌는데 농심이 이렇게 크게 빠지거나 크게 오르는 종목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억울한 건 좀 아니고요. 일단은 로테이션이 워낙 빠르다. 특히 근데 음식류는 약간의 매매 플레이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수단보다는 일종의 해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시장 방어적인 성격도 꽤 있거든요. 있는데 이쪽으로 좀 피해 있었는데 이렇게 크게 로테이션이 옮겨가면서 좀 힘들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CJ프레시웨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1분 실적 얼마 전에 나한테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나온 종목까지도 오늘 4%나 좀 빼면서 업종 수납매에 조금은 안 좋은 면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더라도 롯데실성은 그래도 풀어수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긴 하나 그러더라도 전체 업종에서는 조금 좋지 않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으로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조선주도 오늘 실적. 조선주는 근데 실적이라기보다는 그 수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까 잠깐 탁프러니크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조선주를 보고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너무 안 좋은 거가 실망하지 말아라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우조선에는 9% 빠졌고 한국 저기 뭐야 현대중공업 4% 이런 게 꽤 많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일단 저번에도 이제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다라고는 다 알고 있긴 했는데 대우조선 해양이 오늘 저기 어제 영업 적자 발표한 게 4,700억이거든요. 근데 한 700억 정도 예상을 했어요. 적자를. 그래서 내용 보면 철강제를 포함한 원재료비 인상 영향이 3,300억 반영을 한 거고 외주비 추가 인상 영향이 700억, 매출 부진에 따른 고정비 부당 증가가 400억 등이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러시아 프로젝트 관련한 비용은 아직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1분기 대규모 손실이라든지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반영하며 올해 내년 이익을 대폭 하향한다는 부분이 일단 1분기 프리뷰에 대한, 리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예상을 했으나 그것보다 조금 더 잘 나왔으면 그르더라도 좀 반영을 할 수는 있는데 아까 화장품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보다 어제 오늘까지 발표를 쭉 하는데 너무 크게 안 좋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조금 크게 무너졌다고 보는 게 좀 맞은 것 같아요. 다른 업종도 비싸긴 하겠지만 특히 오늘 조선주가 좀 크게 부러지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조선주는 약간 이슈가 있었어요. 지주가 중공업을 때렸습니다. 시장에다가 블락딜로. 지주회사가 어디를? 현대중공업을. 현대중공업을 때렸으니까 그 위에는? 블락딜을 했어요. 한국조선해양은 아니죠? 네. 한국조선해양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현대중공업이 조선주 하락을 주도를 한 거죠. 좀 그래요. 제가 논할 건 아니지만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를 굳이 팔았어야 됐나.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회사는 이유가 있겠죠. 팔아서 자금의 용처가 있겠지만 시장에다가 굉장히 할인된 가격으로 현대중공업 요새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반등했다고 그렇게 때려버리면 지주가 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한 5%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블락딜도 당연히 안 좋은 소식으로 시장이 좀 전해졌고요. 블락도 좋은 블락이 있고 안 좋은 블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좋은 블락은 뭐냐면 육시존도 블락 블락전골? 좋은 블락 블락전골로 당연히 생각해요. 좋은 블락은 시중에 유동성이 별로 없어서 이 회사 주식을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좋아서 그런데 유동성이 너무 없는 주식은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받아요. 할인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는 어떤 그런 블락이거나 아니면 진짜 이 회사의 악재가 유일한 악재가 오버행이라 그래서 누가 꼭 지분을 팔아야 되는 그런데 그게 마지막 오버행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 블락이에요. 그거는 이제 악재가 해소되는 블락인데 이렇게 이제 지주회사가 갑자기 시장과 전혀 소통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블락이 나올 때는 조금 안 좋죠. 좋은 블락은 아닌 겁니다. 좋은 블락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네이처홀딩스가 배럴을 인수합니까? 오늘 장중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배럴을 인수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제가 그냥 현장에 있으면서 대표만 하는 거는 인수당하는 회사가 좋습니까? 인수하는 회사가 좋습니까? 라고 단순하게 질문을 받아요. 당하는 회사가 좋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좋긴 하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요? 한국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매청이 있어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소입주주가. 그래서 만약에 배럴을 내가 만약에 2만 원에 사겠다. 지금 만 얼마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2만 원에 다 사줘야 돼요. 소입주주까지. 신청을 하면. 그런데 한국은. 그러니까 인수당하는 회사들이 엄청 좋구나. 엄청 좋지. 그러니까 미국은 뭔가 이제 누가 인수한다 그러면 주가 하루에 50%씩 폭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소입주주한테 아무런 없어요. 베너핏이. 대주주만 2만 원에 파는 거예요. 경영권 프리미엄. 그렇죠. 그렇게 그 명목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제도 빨리 바꿔서 매청을 만들어야 된다. 소입주주한테. 이거를 진짜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전혀 제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시니까. 이거 있으면요. 제가 볼 때는 코스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5% 정도 디스카운트 해서 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네. 소입주주들한테는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인수가 자주 일어나나요? M&A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수시로 일어나요? 네. 지난번에 한샘도 대주주가 팔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대주주만 거의 50% 프리미엄으로 팔았고 소입주주들은 그냥 그대로 가격하라고 맞았죠. 네. 그거는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그 배럴이라는 회사. 여기도 의류회사죠? 네. 일단 배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레시가드. 레시가드. 네. 레시가드 업체인데 시총이 크진 않아요. 700억 정도 되는 거고. 네이처홀딩스가 4천억이 좀 넘기 때문에 매매할 만한 인수를 할 만한 하긴 하죠. 네이처홀딩스는 원래 화장품 회사 아니에요? 네이셔널 지오그래픽. 아 그래요? 그래서 NFA라는 지프 이런 쪽. 아 그런 회사를 갖고 있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핵심은 제가 보니 이런 것 같아요. 배럴의 주식을 376만 주. 금액이 좀 640억 상당히 되고요. 전환사체 120억 정도를 같이 인수를 해서 그럼 760억 정도 되는데. 지분을 따르면 47%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7월 정도에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 그런데 이런 뉴스가 시장에서 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배럴이 주가가 밑에서 거의 따불이 났거든요. 물론 작은 업체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렇게 조용히 야금야금 올라올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숨겨진 여름 관련 주다. 그런 식으로 회사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꽤 있었고. 그래서 아 이거 정말로 여름 때는 이 종목이 좋아지겠구나라든지. 혹은 종목이 오를 때 배럴 차트 보시면은. 급등락이 없이 야금야금 야금야금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탑프라임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데. 오늘 배럴에 23% 빠졌고. 종가로 22% 빠져서 끝났어요. 배럴이? 네. 그러면은 막상 최근에 밑에서 거의 따불 이상 올라왔던 주가가. 차익실현의 빌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아까 매스천구권 이런 게 더 좋죠 당연히. 그렇긴 한데. 아직은 없으니까. 네. 아직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밑에서 수익 나셨던 분들이.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일정 부분 차익실현 하지 않았나 싶은 거고. 일단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오늘 시장을 좀 왔다 갔다 했다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자율주의원 관련들도 밑에서 좀 올랐거든요. 그랬는데. 여태까지 그런 약간 테마성 섹터들이 올라올 때. 올라올 때. 굉장히 윗골이 있는 거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은봉이라든지. 그러니까 장이 그만큼 안 좋았기 때문에. 물론 현대차 이슈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무슨 작은 비상정업체 협업을 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중에 해당했던 여러 종목들이. 한 종목은 상한가도 치기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일단 물론 뭐 최근에 상장된 신규 상장 중이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슈가 엮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최근에 몇 달들처럼 윗고래가 달리고 밀리거나 이러지 않고. 아 그래서 끝까지 시장에서 반응했구나. 왜냐하면 여태까지 서류비로 크게 움직이고 했는데. 이런 자율주행. 올해 1월 달에 유행했거든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이런 쪽이. 크게 반응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별로 없었는데. 오늘 뭐 매매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 할 경우는. 드디어 자율주행 나한테 자유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그쪽을 좋아했고. 그중에 뭐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주 전에 징징초 봤거든요. 근데 그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엠모 회사. 뭐 해서 딱 얘기하시던데. 오늘 무증 떴습니다. 아 그래요? 무증 떠가지고 거의 20%까지 올랐었던 상황이니까. 여러 여러 이게 물론 현대차 협업이라는 이슈 때문에 올랐는지. 무증 이슈 또 올랐는지. 관련주가 계속 순환돼서 올라가긴 하는데. 어찌됐든 저는 빠진 것보다는 그래도 상승한 쪽이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어제 그제에서 8%씩 해서 엄청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놓고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죠. 이거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미 소식이. 어느 정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어제 같은 날 고점에서 사신 분들. 그러니까요. 그냥 이거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뭐랄까요. 확실하게 이런 거는 조금 필요합니다. 조사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 상황. 특정 상황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비싼 상황이 일어나면. 주익 시장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어디가가 인수된다는데 한 3, 4일 전부터 갑자기 막. 그렇죠. 오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이제 시장. 우리가 이제 제가 운용하면서. 가장 처벌의 어떤 강도가 큰 게 미공개 정보 이용이에요. 우리가 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는 거는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익 시장에 투자라는 건 모두가 알려진 이런 어떤 정보나.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판단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누군가는 그걸 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는 철저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뭐 저도 이제 매매하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는 말을 못하긴 하겠지만. 속으로 이거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개선이 되면은 약간 이거죠. 개인 투자자분들과 혹시 이제 뭐 그런 분과 좀 동등한 위치에서만 스타트를 하면은. 정말 수익은 더 잘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의 특징이 뭐냐. 핵심은 뭐냐면은. 비중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괜찮아 보면은 좀 비중을 크게 실어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좀 뭐 이 종목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항상 시장에 앉아있다 보면은.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짚어봤고요. 우리 박현상 차장님은. 유한타 증권에서 오셨습니다. 부천지점이고요. 라면 좋아하시죠? 라면 엄청 잘 먹죠. 라면 엄청 잘 먹죠. 일주일에 3번 먹습니다. 2개씩 끓여 먹습니다. 갑자기 라면. 찬밥 많아서. 아니 이게 아침에 어제 정 프로님 머리를 봤어요. 머리를 봤는데. 저도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해요. 같이 한번 갑시다. 우리 박현상 차장님 빨간색으로 한번. 우상에 한번 가야죠. 탁 프로님 음료수 딱 색깔로. 이색 걸로 한번 해보세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네 빨간색으로 한번 갑니다.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했고요.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 해서 가장 고정 팬 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 좋습니다. 이 저자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산불호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